기독교 방송 CGNTV가 자진 사퇴를 밝힌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내용을 KBS와 SBS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GNTV는 입장문에서 KBS 뉴스9은 영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동영상을 당사가 제공했다는 의미인 화면 제공 CGNTV라는 자막을 사용했다며 이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전 이용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동영상을 편집해 방송한 것은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KBS와 SBS 등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CGNTV는 방송사들이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부분만 잘라 짜깁기 편집해 간증 강연자의 진위를 왜곡해 여론을 심각하게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창극 서울대 초빈 교수는 총리 지명 14일 만에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